아쉬웠던 2022년을 뒤로하고 2023년 새해 개미운영이 시작됐습니다. 또 내 각급 기관단체들도 오늘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많은 관공사와 기업들이 새해 업무의 시작을 알리는 시무식을 열고 힘차게 한해를 출발했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개미운영 새해를 맞아 제주지역 각계각층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3년 만에 대면으로 진행되는 제주도민 신년인사회. 각 기관 단체장과 상공인, 도민 등 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서로 새해 인사를 나누며 새로운 전진을 다짐했습니다. 지역 상공인들은 코로나로 인해 바뀐 사회 변화에 발맞춰 제주경제의 재성장과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경제와 사업, 산업, 노동시장 패러다임이 바뀌는 사회 구조의 대변화에서 새로운 해결책과 위기관리 경영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오영훈 도지사는 코로나로 침체됐던 제주경제에 다시 희망이 보이고 있다며 수출 3억불 시대 달성과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한 천만 제주인 시대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경제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김경학 제주도의장도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 등이 없는지 도의회 차원에서 살펴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 도청을 비롯해 양행정시, 교육청, 의회 등 각 기관과 회사에서도 잇따라 심의식을 진행하고 개미년 새해 첫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열린 오일장에도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상인들도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손님들을 맞이합니다. 코로나로 침체됐던 경제가 올해는 활기를 띄길 바라봅니다. 이제 우리 가족이 건강하면 좋고, 또 두 번째는 우리 오일장에 모든 분들이 장사 잘 되고, 홀리나 없이 잘 됐으면 좋고, 관광객들이 좀 와서 물건 좀 널리 알려서 팔렸으면 좋겠어요. 장사 작년에는 너무 안 돼가지고 올해는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도 올해는 더 나아질 거라는 희망과 함께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뭐 어쨌든 가족들이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개미년. 도민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각오를 다지며 희망차게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경미입니다. Kimportan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